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거예요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우리 가는 데로 가고 있어요 이동혁님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간다고요 혜찬 씨? 저희는 지금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협곡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카필라노 카필라노 스페인션 브릿지파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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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진신! 카필라노, 프라푸치노, 아이스 카푸치노 누가 누구 손인지 맞혀 보세요 카필라노, 프라푸치노, 브릿지, 푸치노 Let's get it! Let's do this! 카필줄 왜 그래? 왜 그래? 조금만 롤을 열려 와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롤을 열려 이게 이게 옛날 홈치캐스인가 봐요 간다 하나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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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네 스토리 센터 우와 저거 보여? 야 이게 클립워크인가 봐 이게 브릿지인가? 자 우리 그럼 바로 가봅시다 바로 가십시오 약간 바이브가 무시무시하다 How high is the bridge? The bridge is 230 feet 그러면 70m 더 더 네 여러분 오늘의 세계 세계 걸어서 세계석으로 와 이게 진짜 가나데요 오늘 가볼 것이냐 96 마리의 코끼리 96 마리의 코끼리도 들 수 있는 세트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가 흔들다리에 왔는데 여기 보면 또 굉장히 이 예쁜 강과 그런 게 있습니다 와우와 흔들려 흔들거리네 제따 싸워봐요 아 나 못 가겠어 우와 잠깐만 야 우와 야 나 진짜 무서워 우와 와 흔들거리는 느낌이 장난 아니다 와우와 흔들리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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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흔들리는 거 봐 흔들리는 여러분 흔들리는 거 봐요 흔들리는 거 와 진짜 대박 곰 나올 것 같아요 와 저 애기도 저렇게 잘 가는데 96마리 코끼리 거짓말 같아 96마리 코끼리 거짓말 같아 아 진짜 96마리 코끼리 거짓말이야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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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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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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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와 다리에 힘 풀리는 거 같아 진짜 와 여긴 좀 낫다 여긴 좀 낫다 빨리 가자 아니 이게 한국에서 하는 흔들다리랑은 갭이 다른데 다 왔다 다 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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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계단도 흔들려 계단까지 흔들려 계단까지 흔들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떻게 왜 뭐가 뭐가 있는데 아 이게 어떻게 그 알이 나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 보여 보여 아 아 어떻게 알이 나무가 되는지 보여 보여 엉덩이 라임 아 아니 저희도 사람이 지나다니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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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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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여기도 있어 뭐예요? 어 저기가 약간 진짜 타잔된 느낌 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뭐 좀 뭐부터 먹고 할까요? 여러분 저희는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들렸고요 이제 테카 카드를 지금 꺼낸다고 해가지고 어 뭐지 그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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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 말은 나는 맞는거 나는 맞는거 아 그리고 그 말은 하나 둘 셋 치즈 형 잘 먹을게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아 다리 건너서 그냥 여기서 다리 이제 안 돌아가고 다리 안 돌아가고 여기서 안 돌아가 페라다 말고 여기서 맞지? 여기서 살자 뭘 돌아가요 여기서 삽시다 아 이거 찍어서 사야되는데 아 이거 찍어서 사야되는데 아 아 아깝다 아깝다 다시 다시 액션 뭘 또 다시 뭘 안 돼 안 살아 아니아니야 진짜 내가 살아 근데 진짜 아팠다 내가 진짜 살려줄게 아깝다 아 민망해 아 너 반응툼 아니 선생님 반응툼 아팠어 하나 둘 셋 액션 아 근데 여기가 제가 볼 수 있대 아 아 아 어떡해 괜찮아 예 와 와 뭐야 뭐야 와 뭐예요? What is this? 땡큐 일단 카메라 줌인 어 냄새 냄새 뭘까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 맛있어 오늘 뭐합된 일이야? 뭐 약간 캐나다 반 호떡 느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나 둘 셋 액션 네 저희 이제 저희 다섯 명 중에 네? 반인 세 명을 가위가위보로 해서 정해서 진 사람 세 명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보면 또 위에 흔들 다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기 올라가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나머지 승리자 두 명이 밑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오케이 오케이 아주 신박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신박하네요 한 대만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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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명이 했으니까 그거 된 거 아니야? 응 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반대로 할까? 아 반대로 해 반대로 해 가자 그럼 바로 갈까요? 우리가 그럼 찍어주면 돼 아 오케이 난 사실 다리를 가고 싶어 자 갔다 오자 그럼 갔다 와봅시다 누가 가 자 이거는 승리자가 너 가야 돼 왜 가요? 이겼잖아 이겼는데 왜 가? 아 근데 이게 지금 셋 둘 돼가지고 그냥 바꾸기래요? 아 그래요? 아니 들고 가도 되나? 형 이거 지켜줘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뛰어가야 돼 대신에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긴가보다 트리.. 뭐라 그러지? 트리 토프? 근데 여기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일로 올라가서 절로 내려오는 거야 저기가 나가는데 렛츠고 태호 형과 정우 형과 해찬이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는 길을 잃어버릴 것 같긴 한데 우선 기다려볼게요 네 일단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곳은 바로 여기를 기다리겠는데요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는 지금 또 다른 오케이 다리 건너러 왔는데 여기는 아까랑 좀 다르게 더 긴 것 같아요 오오오오 아직은 괜찮아 여기도 흔들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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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엘리니아 같아 메이플스토리 같다고? 메이플스토리 같다고? 정말인 거짓말이라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 구시로 언제쯤 올 건지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 길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저 아니 잃어버리자기보다 길 것 같아 여기까지 올려보기 약간 돌고 여기가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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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운 다운 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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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찬이 브이로그 갑니다 노래 깔아주세요 Thank you You're welcome This is my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my life 아직도 한참 남아 아 애들 저기있다 저기있다 헤이 어 보입니다 해찬이의 65 아 그래도 잘 찾아왔군 역시 나였으면 절대 길 못 찾아왔어 럭크헬트는 아마 이제 떨어졌어 다 했으면 떨어졌어 떨어졌어 구하다가 왔어 보여주세요 저기저기저기 제일아 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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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즈 자 최초로 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거의 다 왔습니다 우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숨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깄다 자 저깄다 저깄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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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형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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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하죠 지금? 어 나름 멋있는 척 찍고 있어? 아니야 제 체기 제 체기였어 제 체기 제 체기 지금 왔어 영상입니다 오케이 굿바이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오 까마귀 오 까마귀 오 까마귀 요우 오우 오우 오 생각보다 진짜 큰데 여기 여러분 나 위장돼요 여기 있으면 나 위장돼요 에이 마크야 너 나뭇지 마크는 모르겠어 그치 나 위장이야 오오 오 오 오 오 오 와 이 쪽 까마귀 없으면 거기 없다 캐나다 까마귀는 거기 없는데 다 왔어 다 왔어 2분! 이게 나 항상 배려 걸로 들어봐야겠네. 왜 이거 왜 들어봤어? 형 얘기하자. 여기 또 묻히고 다닐 일부러? 와 이거 봐 얘네는 진짜 건치범주의 다 빠져버렸네 야 얘네봐봐 언제 형이 그러고 귀엽고 웃었어 귀엽고 웃었어 귀엽고 웃으셨어 야 얘 여기까지 웃었는데? 아니 뭐하냐 땀 봐봐 여기 두 번 거 기계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안물 같아 땀 땀이 왜 이렇게 나 땀 흘렸어 자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반대쪽으로 갑시다 근데 이렇게 먹고 가니까 확실히 충전됐어 역시 안달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저 한 발로 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레츠 고 데일이 형은 서포터 손 한쪽 주머니에 놓고 갔어 우리 멘트 뭘로 할까요? 아까 저기 가운데서 레츠 벤쿠버 레츠 벤쿠버 이게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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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밸런스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꿀팁 와우 와우 10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자리가 10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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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Yeah 인사 왜 이러고 있어 nerede 밑에 바브로써 밑에 바브로써 밑에 바브로써 밑에 바브로써 밑에 바브로써 미равля써 진짜 진땀난다 어 그래도 아까보다 짧았어 아 나 아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 아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 강아지 바 와우 와우 동바이? 동바이, are they brothers? 음, they're not They look alike Hello He's a little bit older, couple years older Hi What is your name? Oh Hi V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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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one's Chamba Chamba Yes Chamba? Oh, Chamba Do you know your nam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ou're welcome Hello Hi How's it going? She's great Finished Wow Oh, thank you Good day, would you like? I want Ah, this is a clip Akiya Do you understand? Akiya,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That's why I'll take them I'll take a squirrel I'll take a squirrel I'll take a squirrel This one's for me What do you think? We'll take them to this one 빨리 do i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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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Wow, wow, man Akiya, this one's for me This one's for me No This one's for me I mean, you're going to hang out This one's for me You're going to hang out I got a b-goal I got a b-goal I got a b-goal I got a b-goal 여기다가 하는 거야 원래. 오케이 나도 좀 여기다 할게. 네 저희가 지금 왔던 곳은 어디라고요?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어디였더라? 여기 카필라노!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봅니다!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봅니다.